이렇게 짓깔한 것들이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울망불망한 것들을 붙여있거든요 내 대가리 괜찮아? 내 대가리 괜찮아? 괜찮아 너무 흔들어가가지고 내가 내일부터는 살살 흔들어 열심히 해야 돼 이때 노래하고 뭐 할까? 넌 진력도 좋다는 노래 하나 하자 대가리잖아 나는 몸으로도 많이 안 움직이니까 할 수가 있어 너희도 내 나이 돼봐 우리 딸내미 언제 만원 풀었어 또? 그것이 내 딸이오 잠깐만 우리 딸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봐 사랑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내가 짝짓게 해갖고 남근씨 오시네 첫째 decorate 저렴! 책 재미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opulation 아유 잉클 한번 해 어? 잉클 한번 해 잉클 한번? 셋이 우리 한번 done 내가 우리 딸만큼은 내가 이렇게 공연을 안 시킬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쁘죠? 그렇게 하면 안나와 음악 나오면 엉덩이를 힘들어 노래 한 곡 할까? 그래 노래 뭐가 있을까? 오라버니 어깨에 자빠지고 싶어요 노래 한 곡 1992 금리 노래 한 곡 빛나는 날을 벌벌 흘러갑니다 널 사랑할 수 있다 소망할 때 또 달려줘 설레기 시작하는 예술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널 사랑할 때 또 달려줘 널 사랑할 때 또 달려줘 지금 시작할 때 또 달려줘 널 사랑할 때 또 달려줘 오락한 거니 잠깐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할 때 오락한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우리 정원인 여러분 우리 또 금산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다 저희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락한 가슴의 날을 부리고 있어 지금 이때도 싫어도 날아가 없나요 난 돌려줘서 행복해요 오락한 가슴의 날을 부리고 있다가 오락한 목소리에 쓰는 목설로 내게는 영호나 호나울대 내게는 영호나 호나울대 나에게 호나울대